근데 아까 전에 그 두번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아? 자, 난쟁이 똥 짜루 짜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엄청 엄청 어려운 절대 못 깨는 점프 맵을 한번 해볼거야 이름부터 벌써. 나 깰 수 있어. 일단 화이트는 엄청 쉬움이래. 화이트는 항상 쉬움의 대명사지. 좀 슬프다. 화이트 어렵게 해주면 안되나? 왜? 그냥 뭔가 흰색이니까? 근데 지킬건 지켜야지. 흰색이 제일 쉽고 그 다음이 초록색이야. 근데 진짜 항상 그랬던 것 같아. 이것도 기대를 저버리지. 어? 아닌데? 웃기라고도 안했고. 위에서 슬쩍슬쩍 보니까 여기는 아니네. 바뀌었다. 엄청 쉬워. 처음에 뭐였지? 처음에 뭐였지? 처음에도 쉽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? 처음에도 엄청 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? 그치? 오 뭐야 이거 얼음인가? 이거 아니 뒤로 밀려. 뒤로 밀리는 거야? 일단 엄청 쉬워요 진짜로.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담아봐. 아니 내가 눈을 감고 자루가 앞으로 한 칸 뛰어. 앞으로 한 칸 뛰어.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. 아 진짜? 자루에서 붙이 서면 멈춘다. 야야야 안서도 멈추는데? 이거 없어질 것 같아. 야야 아니야 아니야. 얘 왼쪽으로 밀려. 오 깜짝이야. 잘 봤어. 옆으로 칸 치는 거. 야 이게 무슨 엄청 쉬움이야. 살짝은 안 쉬우면? 이거 엄청 쉬움까진 아닌데? 어 저런 밀리는 거 있는 곳은 쉽지 않아요. 이름이 이분한테 이게 만약에 엄청 쉬움이면 그 위에는 뭐지? 알고 보니까 제작자님이 짱짱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려운 건 어렵지도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다. 아 나처럼. 너? 나처럼. 나처럼. 와 많이 쉬움. 잠깐만 다 쉬운 거 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래도 엄청 쉬운 다음이니까. 어. 다음은 조금 쉬움 아닐까? 아 조금 쉬움. 많이 쉬움. 맨 밑에가 뭐였지? 맨 밑에가 기억이 안 나. 지존 쉬움? 지존 쉬움이었다고요? 어 되게 옛날 스타일인데. 지존. 뭐야. 수명길이 있어? 어? 아니 이게 뭐가 쉬워. 어 진짜 수명길이야. 수명길이야. 한 번 뛰어봤는데. 이게 어떻게 쉬워요. 낚시하는데. 이게 긴리적으로 어렵잖아. 그니까. 벌써 지금 돌지가. 아 큰일인데.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죠. 어 야 근데 이거 솔직히. 이 정도면 꿀밤바워 아니냐? 그러네. 두둥새 하는 새. 어 쉬워. 쉬워. 이번에 쉬워 됐어. 쉬워. 야 근데 저 친구 반말하냐? 우리.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말하는데. 요즘 글씨들이. 도로장머리가 없어졌어. 맞아. 글씨들이 요즘. 자꾸. 막 말 논다? 어 요즘 글씨들이 막 시비 걸고. 놀리고. 뭐 저 시비 걸고 놀리고. 막 낚시하고. 반말하고. 이거는 제작자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응. 맞아요. 글씨들한테 얘기야. 글씨랑 제작자님과는. 어. 다른. 그런 인격입니다. 그치 그치 그치. 우리도. 약간 편집자일 때와 다른 인격이잖아. 그런 느낌이지. 그렇지. 저 근데. 아까 전에 그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아? 함정이니? 함정이야. 잘해. 어디로 가야돼? 이거 요쪽이 함정이야. 이게 오른쪽. 이게 함정 길이고. 이쪽이 진짜. 야. 어 무서워. 아 오른쪽 길이 함정이야. 우리 저기에서 떼었다가. 뛰었다가 지금 떨어진거야. 둘 다. 어. 이제 보통 플러스 쉬움. 이분 내가 봤을 때 쉬움을 깔고 갔는데. 한 분인 것 같아. 인정? 이제 여기 함정이 있는 맵이란 걸 알았으니까. 항상 둔은 크게 뜨고. 어.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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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. 원숭이 한 마리 등장. 어. 이쪽으로 눌래. 왼쪽. 오른쪽이 좋으니까. 오른쪽으로. 콕. 콕. 어. 어. 잠깐만 잠깐만. 이거 봐. 여기 쉬운이 들어간다니까? 아까는 뭐였지? 아까 밑에 내 보통 플러스 쉬움이었거든? 근데 여기는. 똑같은 거 아니야? 쉬운 보통이래. 쉬운 보통. 똑같은 거 같은가요?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. 여기 보니까는. 저거 찐보라가 이게 진짜네. 이쪽은. 어. 아니 여긴 아니지. 그 다음번은. 찾아 봐야 돼.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. 어. 여기 여기 여기. 그리고. 이거는. 여기. 그럼. 이게 딱. 그 사이즈가 있다고. 어. 그래 한 번에 가죠? 한 번에. 와. 똑똑하시네. 굉장히 친절한 분이셔. 내가 지금 다. 이렇게 해 주니까는. 마지막에 지름길로 한 번에 가는 것도 알려주고. 참 착해. 왜 날려준 걸까? 어. 그냥 가시던 길인가? 근데 저로야. 어. 내가 볼 때 이거는 쉬운 보통이 아니야. 야오. 이 정도면 그냥 보통이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. 아니 이게. 아니야 꿀밤이 말대로 그게 맞는 거 같아. 야 이거 세 칸이라고? 꿀밤이 말대로. 이 제작자님한테는. 이게. 야. 이게 무슨 쉬운 보통이야? 이거 보통이라니까. 야 이거 쉬운 보통 아닌데? 이거 보통이야 보통. 보통으로 가자. 아. 야. 야 조심해 조심해. 야 이거 캠프트도 매달려줘. 잘해 이거. 야 이게 무통이라고? 무서워 잘해. 야 근데. 일단 쉬운은 무조건 빼야 돼. 그거 빼야 되고. 그리고 우리 같이 오던 그 한 분 떨어졌어. 아이고. 그래서 이제 또 외롭게 우리끼리. 이제 진짜 보통 됐다. 이제부터는 진짜 어렵겠다. 어. 이제는 진짜 보통이야. 지금 쉬운 보통도 꽤 어려웠으니까. 야 이거는 진짜 어렵겠는데 그러면? 그니까 보통은 얼마나 어려울까. 아. 아니야 아니야. 일단 가자. 넌 진짜 이거 빠르다. 뭐 앞에 키 살짝 살짝 떼면서 보잖아. 너도 그렇게 안해? 난 그거 떼면은 자꾸 떨어진 기억이 많아가지고 못 떼겠어. 아 진짜? 야 이제 핑크색이야 핑크색. 나도 이제부터 떨어질걸? 아 안돼. 어. 야 회오리지요? 회오리지요. 와 이브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잘해. 나 만약에 떨어지면. 어. 0은 안돼. 예? 다시 올라와야지. 너무 무서운데요. 이거 회오리 연습하기 딱이다. 난 저렇게 튀어나온 회오리가 너무 싫어. 나도. 꿀범마. 꿀범마. 나 여기가기 밝기 무서워 이거. 어때 무슨 느낌이야? 앞으로 간다 앞으로. 아 앞으로. 앞으로 가는 건 쉽지. 앞으로 가는 거는. 어. 야 여기 바로 잡어. 꿀범마 바로. 조심. 무서워요. 잘해요. 너무 무서워. 진짜 이 아저씨 진짜로. 으이. 글씨 아저씨. 아 너무해요. 아. 그니까 웃고 있어. 아 너무 놀랬다. 아 진짜로. 우릴 울리다니. 아직까지는 할만한. 안 할만한데요. 심장이 매우 놀랬습니다 지금. 아 지금 진짜 엄청 안 할만해. 죽을 것 같아. 무서워. 이런데도 집중력이 필요해. 아 나 지금 엄청. 엄청 집중해가지고. 이거 멈추니까는. 한 명 한 명 가자. 야. 한 명이 올라타서 멈추거든. 그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.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자. 삐욕. 야 설마. 왼쪽으로.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. 절대 못 깨는 점프에 팠는데 진짜로 못 깼다. 진짜로 못 깼어. 그때 사실 깨려면 깨. 맞아 깨려면 깨. 이 뒤는 실시간에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 시켜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